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사실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9월 사태론, 10월 사태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재명이와 사퇴하고 그 다음에 뭐 수렴첨정을 하듯이 대리로 누구를 얼굴마담으로 앞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재명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뭐 허허라고 웃으면서 그냥 지나갔지 딱히 그거를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잘못되셨는지 갑자기 이재명이 나와가지고 10월달에 사퇴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지. 자기 체제로 끝까지 총선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야 진짜 저래야지 이재명이지. 설마 설마 했거든요. 설마 이재명이가 정신 차리고 사퇴를 하고 민주당의 혁신의 바람을 불어오는가 정말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했는데 전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제발 끝까지 버텨가지고 다음 총선까지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이렇게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지만 본인 수수료가 그럴 수 있더라고 해도 그 이재명의 끄나풀의 어떤 그 신락같은 희망을 잡고 있는 그 주변 인간들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건데요. 사실 지금 이재명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대표주로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로 등을 돌렸죠. 김성태 또한 마찬가지로 등을 돌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등을 돌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대표주사가 바로 김용인데 김용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흘러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 약간 좀 위태위태해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김용이 좀 위태로운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김용이 김만배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돈을 이제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시점까지도 검찰이 확인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5월달입니다. 2021년도 5월달에 유동규 측으로부터 5억원을 전달받았다라는 것인데 저거에 대해서 최근에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재판이 열렸을 때 김용 측의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 무슨 소리냐 5월달에 저 날에 어떻게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냐 나랑 같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휴대폰 사진까지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휴대폰 사진이 뭐였습니까? 김용과 자기가 같이 찍고 있는 무슨 뭐 현장에 같이 있는 그런 사진을 공개했던 것이 아니라 달력 사진을 이제 그 찍어가지고 공개를 했던 건데 그 달력 그 날짜에 김용과 자기가 만나기로 했다. 몇 시에 이렇게 이제 적혀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증거로 제출하고 나랑 김용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유동규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건 검찰의 허위 뭐 주장이다 라고 이제 증언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재판에서 증언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짓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중죄로 처벌을 받고 대한민국에서 위중죄가 꽤 세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의 이제 그 증언 자체가 위중이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압수수에까지도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검찰에 봤었을 때 위중했다라고 하는 장본인이 바로 이홍우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드디어 이홍우가 나와가지고 실토를 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중을 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유동규의 돈 받은 날 그 김용의 알리바이에 대해서 거짓 증언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고 하는데 심지어 당시 자기야 증거로 제출했던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 그거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위조를 했던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위중하는 배경에 누가 또 있었다라는 거예요? 김용 측의 변호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이 이모 변호사를 동원해서 위중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지금 판단하고 있고 심지어 변호사가 아까 전에 그 휴대전화 사진이 위조가 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렇게까지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좀 궁금해지는 게 김용의 반응인데 김용 측에서는 위증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위증을 요청한 사실은 전혀 없다.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중단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김용이 뭐라고 합니까? 위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전현적으로 이 좌파 쪽에 있는 인간들의 말재간이라고 해야 되나? 말장난이라고 해야 될까? 이 말장난 아니겠습니까? 코타치 청소부 박찬대 같은 경우도 이와영 씨 부인과 접촉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굴을 안 봤지. 왜? 전화통화를 했으니까. 이런 식인 거거든요. 전화통화를 해놓고서는 얼굴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장난을 치는 게 이 코타치 청소부 박찬대였던 것이고 김용이 변호사도 똑같은 거예요.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위증이 없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위증 교사를 한 게 한두 번이어야지.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얘기도 있었습니까? 이번에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재판에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녹취록이 나오니까 당황했다. 이런 식의 보도 나왔었죠. 김인섭의 측근 김모 씨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재판에서 유리하게 증언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의 녹취록까지도 검찰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진짜 이재명 혼자 일당백으로 영화 찍고 계셔. 그리고 영화 얘기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 김성태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성태가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와 접근을 기피했다라는 건데 택도 없는 소리죠. 예전에 무슨 김성태랑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바꾸고 통화했다라는 것도 들통났던 게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 김성태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폭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가지고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까지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용을 통해가지고 정치자금 뭐 이런 것들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있었고 이해찬 등등이 이재명을 위해가지고 조직에 후원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뭐 광장이라고 하는 조직이었나? 뭔가? 뭐 그렇게 이제 후원했다라는 얘기도 뭐 폭로가 됐었죠. 계속해가지고 김성태 같은 경우는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고 두 사람이 굉장히 깊게 연관이 돼있다라는 것도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중인데 이재명은 뭐라는 거예요? 야 김성태가 깡패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접근 안 했대. 아니 아무리 입이 뚫려 있어도 믿을만한 얘기를 해야지. 이재명은 본인 스스로가 깡패 같은 인간이고 조폭 같은 인간인데 뭔 놈의 무슨 김성태가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평판이 나빠가지고 접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은 누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가족도 접근을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도 접근을 안 했잖아요 실제로. 지 스스로가 조폭 출신이 아닌, 출신이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뭐 어쨌거나 출신은 아니겠죠. 조폭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조폭과 비슷한 언행을 하고 있는 인간이 무슨 뭐 다른 사람에 대해가지고 평판이 나빠가지고 접근을 기피했다. 택도 없는 소리라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저 내용에 대해가지고 이재명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놨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글이 어떤 글인지를 보니까 무려 40분 동안 6번이나 수정이 된 글이라고 합니다. 40분 동안 6번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편집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수정했는지를 보니까 첫째 일단 이래가지고 소설이 잘 팔릴까 이게 뭐 처음 제목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소설대복송금으로 바뀌었고 망한 소설대복송금으로 또 수정이 됐습니다. 귀엽죠 그쵸? 이재명이 참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애를 쓰는데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김성태 전 회장이 조폭 출신의 평판이 나빠 만난 적도 없고 접근을 기피했다라고 원래는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 표현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로 또 바뀌었대요. 눈에 띄는 게 뭐냐? 조폭 출신이라고 분명히 썼다가 조폭 출신한 표현을 뺐대요. 왜 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김성태에 대해가지고 뭔가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괜히 김성태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다른 얘기가 터져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두려웠는지 조폭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빼버린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데 김성태를 만난 적도 없고 접근을 기피했다라고 했다가 공식 만남이나 인증샷도 못하는 사이 공식 만남이라고 말을 바꿨거든요. 뭐겠습니까? 사적으로는 만났다라는 걸 제가 실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재명에 관한 말장난의 수준인 것이고 이게 이재명 주변에 김용이 됐거나 그 변호인들이 됐거나 하고 있는 말장난의 수준인 겁니다. 더 이상 국민들은 이재명표 이 어둠의 영화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드라마 볼 것도 많고 넷플릭스도 재밌는 거 많고 디즈니에도 재밌는 거 많고 온갖 볼 것들이 천지인데 하다하다가 우리가 정치와 관련된 얘기 뉴스에서 조차도 이런 공포스럽고 어이가 없는 조폭 영화 느와르 영화를 듣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국민들은 아무리 재밌는 드라마라고 할지라도 한 10편 했으면 끝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막 2편도 하고 3편도 하고 10편이 아니라 뭐라고 할 때 이거를 막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면 누가 거기에 재미를 느끼겠냐고요. 이제 그만 이재명 주연, 감독, 연출 이 영화는 망을 내리고 이재명 대표님 끝내고 그냥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인을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저나 국민들을 위한 최선의 길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